5월 28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복음성과 주가 일하시네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이래. 우리 내 아버지 이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든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안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연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한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대체로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로 경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우리 팀의 홈 구장에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상대 팀의 홈 구장에서 경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과 팀은 홈에서 경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홈 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나의 팀을 응원해주는 팬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와서 경기 내내 힘찬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홈 경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홈 구장의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팀은 홈 경기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입장이 되는 경우인 어웨이 경기를 하게 된다면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에 이점이 있는 홈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선수나 팀이나 할 것 없이 홈에서 경기할 거냐 아니면 상대팀 홈 구장에서 경기할 거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모든 선수들은 홈에서 경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자신의 무기든자와 함께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맹세를 하게 되었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면 내가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적군들이 나에게 거기 있으라 하고는 나에게로 내려올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의 손에 넘기셨으면 적군들이 올라오라고 할 것이니 자기는 그 상황대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맹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 경기가 어웨이 경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적들이 올라오라고 하는 것보다 적들이 자신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파악한 지형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 싸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적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적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들이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 자기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적들이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인으로 알고는 그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에 능했던 요나단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맹세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싸워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한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요나단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끝내 그 맹세를 지켜 이스라엘이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불리한 일이랄지라도 그것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요나단처럼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어떤 일에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쪽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